1.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마태복음 14장에서 16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 아파하시며 병도로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에 늘 관심을 두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치유해 주시며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므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에서 16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285일 마태복음 14장 그때의 분봉왕 헤로시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도다 하더라 전에 헤로시 그 동생 빌리베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로시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시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로시 생일이 되어 헤로데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로스를 기쁘게 하니 헤로시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르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오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해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며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하소서 하니 오라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위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살의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마태복음 15장 그때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수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수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오 씻지 않은 소리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돌아가시니 가나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위세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러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여 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커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자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며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자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지 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그를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사천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마태복음 16장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천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오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류되 덜어낸 세레이오한 덜어낸 엘리야 어떤이는 예레미아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심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류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황별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우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빈들, 바다 위, 게네사렛, 도로와 시돈 지방, 갈릴리 호수가, 마가단, 빌리포 가이사리아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열두 제자 헤롯, 세례 요한, 헤로디아, 헤로디아의 딸 5병 이어의 기적과 7병 이어의 기적을 받은 백성들 바리세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가난 여인, 병자들입니다 마태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그의 죽음을 아파하는 당시 불쌍한 백성들과 이를 보듬으시는 예수님에 대해 괴롭합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이 잡히고 죽게 된 이유는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형제 빌리베아 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으려 한 구도덕한 일을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질책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헤로디아가 결국 술술을 써서 세례 요한을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죽은 후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가 널리 퍼지면서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에게까지 전해집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런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도다 하더라 이런 일이 생기자 예수님께서는 헤롯과의 충돌을 피하고 또한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이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병자들을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메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명이나 되었더라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 가운데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첫째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제자들의 사명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셋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후 예수님께서는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사이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이 일로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에 가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습니다 게네사렛은 열동산이라는 뜻입니다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비옥한 평양입니다 게네사렛 때문에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가보나움, 막달라 등이 이 지역에 속한 성우입니다 게네사렛은 구약성경의 긴네레시입니다 게네사렛은 예수님께서 이때 처음으로 방문하신 곳이었는데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병났기를 간구합니다 이를 통해 이미 유대 전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다 퍼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헤롯 안티파스는 물론 예루살렘에 있는 사례들인 공예가 예수님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주로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시비를 걸면서 질문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까지 파견나온 바리세인과 서기관들 즉 사례들인 공예원들이 예수님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에 관해 예수님과 논쟁을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사례들인 공예원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대답하여 유리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즉 장로들의 전통은 지키면서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왜 어기는지 되짚어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 십계명 오계명과 실천복규를 인용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모를 부양하지는 않고 그에 해당하는 헌물 즉 고르반을 하면 그것으로 부모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전통을 만들어 악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든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공예원들의 질문에 명쾌하게 답하신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의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수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몰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들인 공예원들을 꾸지지신 전통 즉 고르반이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겠다고 맹세하는 말입니다 이 맹세를 하게 될 경우 맹세를 한 사람의 소유물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 소유물을 자신이 사용할 수 있으며 자신이 죽은 후에 그 소유를 성전에 바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을 악용하여 부모에게 소홀히 하는 당시 유대인들을 질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처음 의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율법을 편의도로 해석하고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변형시키다 보니 결국에는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장로들의 전통 나아가 사람의 개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내들인 공예원들과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논쟁을 하신 후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는 예수님께서 정결에 대해 새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치유하시는데 있어 다음의 세 가지를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극률의 마음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손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방지역인 두로와 시돈으로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가난한 여자의 외침을 듣게 됩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까칠하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여 노라하시니 자녀의 댁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자 그 여자가 말합니다 쉬어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초이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결국 그 딸은 어머니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후에도 계속해서 많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이때 고침을 받았던 병자들도 가난한 여인의 딸처럼 이방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칠병 이하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 또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먹이신 기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지 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어느 날 바리세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르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느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연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바리세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원래 서로 함께하지 않는 각각의 두 부류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첫째 경제적 상류층입니다 둘째 부활이 없다고 믿습니다 셋째 오직 모세 오경만 경전으로 여깁니다 넷째 오직 예루살렘 성전 중심주의자들입니다 다섯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도세력입니다 반면 바리세인들은 첫째 경제적 중산층입니다 둘째 부활과 천사와 영이 있다고 믿습니다 셋째 구약 39권을 경전으로 여깁니다 넷째 오직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자들입니다 다섯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도세력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그 위선을 가지고 서로 같이 할 수 없는 바리세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맞설 때는 뜻을 함께한 것입니다 한편 이 일 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심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세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는 앞서 몇 차례 순환을 예고하셨지만 이때부터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까지도 예고해 주십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보구마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